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, 교황 유한 23세, 바오르 딸에서 편했습니다. 교황의 특별한 면들을 교황 생존 시 10년간 비서로서 함께했던 사제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. 지상의 평화 발표 등 교황의 새로운 태도들을 담았습니다. 면밀히 그린 교황의 인물됨을 통해 평화를 선택할 용기를 함께 전하는 종교 신간입니다. 지상의 평화 발표 등 교황의 인물됨을 통해 평화를 선택할 용기를 함께 전하는 종교 신간입니다.